하아... 아니 강군자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세요? 이 강군자 선생님이 직접 상처를 만들어 주셨나보다 저한테인가? 저 계속해서 이동해 보자 자 경찰관 자 이 친구랑도 한번 얘기를 해 보자 너는 몽간다 레이의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이상한 증언을 생각해 보자 역시 증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저 또 메일이 하나 왔어 축하합니다 자 신문복정 이건 별로 중요치 않다고 따르는게 와야 되는데 정확한 증언이 없어서 정확한 증언이 없어서 정확한 증언이 없어서 내일은 현장에서 조금 더 늦게 해 보자 자 제발 씨 캐서린 그렇지 수고했어 빈센트 저기 지금 뭐해? 답장해 줘야지 아 이렇게 해야되나?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일단 나와서 자 앉아서 또 추가적으로 대화를 해 보자 이 친구 조니 이 녀석이 진짜 간지 넘치는 녀석인데 처음에는 사회가 너무 좋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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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나 데아이도 아카레가 아트 며어마에 나고도 데 테이파이데 타노시 고도밖과 자 나갔다 그도 익히떼 데칸지 가시다 이마 요리가 으음 도수한다 요 나닌가 아프다고 으아 자 뭔가 조니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도둑은데요 오모이 다시나 다게 사 오레오 키오와 마다 놈두요 모오카이로 키오측에다 추가적으로 문자 안오나 개설이네 사진 한 장 더 추측해줘 캐서린님 자 괜찮아 오늘 아침에 많이 놀랐지 갑자기 찾아가서 미안 하지만 좀 더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 그 선배 잠깐만 괜찮았어 그럭저럭 악취가 아직도 안 빠져 널 지키려고 하다보니까 그만 다음에 다시 맞아 이렇게 보내도 될까? 이렇게 보내도 될까? 아니 잠깐 아아아아아아아아 왜 자꾸 정말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하는군 정말 미칠 것 같네 그렇게 말하자면 男은 결혼을 시작하는 가장 큰 기꺼는 싱싱함이 근데 요즘에는 그 외로움을 타파할 수 있는 취미나 즐길거리가 하도 많아서 그래서 어? 결혼 안하고 혼자 사는 남성이라든가 혼자 사는 가정이 많아지는 것 같아 아 그런가? 나 요즘에 혼자 줄고 방 안에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들던데 내버리기 오사케 독자 방어로 주의하여 1977 일어난 어묵 로나 통화 numa 이럭 연락 secrets 네 메 모 나 저 나 더 눌러주시면 추천 700개입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 남자도 꽤 아픈 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 내가 기다리던 문자가 온 것 같아. 나빴어. 뭐야? 왜 그래? 그냥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럼 전화 정도는 괜찮아? 전화 정도는 괜찮지? 안 돼. 잠깐만. 이거 뭐야. 아니, 뭘 선택해도 이거는 잠깐만. 캐서린한테 불기... 잠깐만. 안 돼. 너도 참 끈질기다. 그래, 좋아. 전화하자. 이거면 되잖아. 왜 이래. 안 돼. 이거 대답을 하면 안 되겠어. 이거 무시하자. 더 이상 올만한 건 없을 것 같으니까. 자, 이제 돌아가서. 아, 돌아가기 전에 그래도 한 번 더 구경해주고. 그래, 이걸 체크하는 건... 그래요. 그래, 이걸 체크하는 건... 그래요. 아하... 포기할 수 없지. 훌륭하구만. 훌륭하구만. 어? 제주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이... 좀 어려워지죠. 그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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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잠을 자러 가보자. 자, 오늘은 드디어 다섯 번째 밤 악몽이야. 얼마 안 남았어. 응, 그래야겠지? 야, 진짜 외상으로 근데 엄청 잘 마시고 간다. 이래서 인맥이 필요한 건가? 응, 대박이네. 자, 우울째 밤. 빈센트의... 밤. 밤. 지금도 És아 병원의 빛 entit개를 못 administrative серд mah pense. 나를 volleyball 타고 이렇게 높은 길을 못吧. Ult¿5 Francisco anim계가 하지만 이것이 감사드리고 테 Nil하' Till0-0. 그래서ение 시작됩니다. 좋아 가보자고 자 스테이지 5 폭풍의 징점 자 얼음석 위에 걸으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미끄러진다 언제나 죽음과 이우단 위험지대다 이동 루트에 신경쓰자 누구 방폭됐나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사람이 늘지 자 가보자고요 자 여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자 미끄러지면 그대로 끝까지 가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아 조심해야죠 하지만 저는 훌륭한 생존 전문가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비켜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 자 올라가서 이러면 안되는구나 자 그렇다면 이걸 빼서 자 이렇게 가서 이걸 먹고 아유씨 큰일낼 뻔했다 하하하하 그래 여러분 한치도 방심할 수 없죠 아 아 여논보소? 야아 나 죽는다아 살았어 어 뭐야 아 저 놈도 죽었나 설마 하하하하하하 오우야 뭐 다 그렇게 사는거죠 뭐 다 떨어지면서 살더라구 다 떨어지면서 살더라구 자아 이건 이걸 쓰는거야 지금 밀어보실까 그치 그치 오케이 자 훌륭한 탈출이었어 흠 흠 다시 죽은거 다시 죽은거 다시 죽은거 다시 죽은거 자 이제는 근육량까지 나왔어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잠깐 게이잖아 정말 무섭구만 야 인마 정신차려 자 11분만 눌러주시면 추천 700개네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병지 확인해주세요 임신이 거짓말이라고 임신이 거짓말이라고 자 뭔가 일부 요즘은 너희의 아버지가 쫓아내버리고 부끄러워 부끄러워 내 아버지 손이 너무 무서워 이게 사람마다 쫓아오는 보스가 다르죠 저거는 여기가 지곱인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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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디 조심해 개술 따위 필요없어 그런거 없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아 또 기술 얘기야? 안해도 돼 필요없어 자 이제 뭐 사려진Uh 너 이거 어디에 정리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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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그니까 아 너무 장난이 좋아 아이고 아하긴 배구 내 몸은 아니야 자신도 제 watts을 지키고 있어 우리의 목소리도 시ено 이러다가 죽을걸 그놈 혼자서 잘해봐 자 이제 자 이쪽으로 자 제 6문입니다 수컷 사마귀가 교미 후 암컷 사마귀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아 당연히 불쌍해서 눈물이 나지 어 잠깐 왜이래 야 뭔가 크게 망해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하하하하하 큰일났다 나 괜찮아 할수있어 이 정도봐 자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아니 할수있어요 충분히 아직 이제 절반밖에 안왔어 이 게임 멀었다고 자 참고로 다른 플레이어들은 이게 나는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를 선택해야 그 좀 왼쪽으로 갈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좋다가 그거구나 참 선택하기가 은근히 좀 어렵다니까 이게 그때그때 또 질문이 달라서 자 폭풍의 증정 제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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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중립 엔딩은 고깜 엔딩이라서 별로 네 하하하하 이거 고깜 엔딩이야 네 으악! 마다 이어받아 멘탈 멘탈 준비되어 별로 보고싶지 않네요 저도 자 이거 조심해야돼 자 이렇게 정말 신중하게 올라가야죠 잘못 선택해가지고 미끄러지면 그대로 죽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네 한계다신 차곡차곡 올라가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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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가고 잘못한거 같다 아야 아야 아아아아아아 어어 어어 큰일날 뻔했어 아이씨 이거 하는 수 밖에 없나 별수 없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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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떨어뜨리면 이걸 떨어뜨려버리면 엄청나게 나중에 좀 귀찮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위쪽으로 일단 이렇게 가보자고 내가 좀 대단하긴 하지 자 여기 체크포인트 인추김 하하하하하하하하 이래서 너는 안 돼 나한테 이 망청한거지 자 이렇게 다 왔어 자 조금만 더 힘내자 끝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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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층계차암으로 올라옵니다 자 얘만 왜 이렇게 동떨어져 있지? 어? 왜이래 왜이래 도끼? 도끼? 보니깐 자 여러분 추천 700개 감사합니다 저의 사리사육을 위 아님답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붙이지 아 이거 어떻게 또 선택을 해야되냐 아 이거 복잡해 모두 과거의 일이잖아 어 그렇지 됐어 됐어 자 계속해서 이동해보자 아 이렇게 말하니깐 왠치 네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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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트 왜 이러니? 자 그리고 이녀석 자 이제 다섯번째 밤도 마지막 보스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은 니가 행복하면냐고 아 아 아름다운 demandé하니, 네네? 만족하면서도 Berb, 일단 여기다. 그 중에는 그 사람은 좀 필요한цен가구. 뷔, 그 등장한 리이전트 한 분이야. 이미 격렬했죠 흠 미안 다음에 자 아치랑 대화를 해보고 좋아 이제 구해실로 들어가자 자 제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책임을 지지하는 삶이 최고라고 생각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가 원래 맞겠죠 하지만 음 그런 것 같아를 선택해줘야겠지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람은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앞뒤는 건 나미다이터의 일이잖아 서서서는 그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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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참고로 다른 양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 자, 오늘은 드디어 다섯 번째 폭풍의 증정 최종층 최종층 아우, 혀가 자꾸 꾸여 오늘 방송은 가기야 내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친님이야 무섭다 꼭 결혼하자, 이건가? 네, 안녕하세요 자, 빨리 가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자, 이단 오르기를 쓰는 수밖에 없어 자,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아아아앙 하하하하하 와아 여기서 이렇게 한번에 한번에 쭉가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역시 쉽지않구만 자 이거 먹고 자 빨리 도망치자 자 이번엔 짖지않아 자이번엔 짖지않아 자이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건요 이번엔 나의 생존을 위해서 미칠듯이 미칠듯이 올라갈테니깐 그래 두고보자고 자 여기 체크포인트 어휴 씨 시껍하겠어 시껍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갈수록 고스들의 공격이 강력해지죠 강력하고 사악해져 자 토네이도를 써야겠어 자 올라가 끝 후 배트맨 엔딩 봤죠